명절이 행복한 이유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척들과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척들과 밀린 이야기들 잘 나누시고요. 맛있는 음식들 잔뜩 드시면서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오늘 방송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핫하고 도발적인 그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